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함께 손잡고 2019년 양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양주시와 양주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양주시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양주시로 거듭나기 위해 의료, 문화 등 다방면의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019년 시 주요 현안사항으로 경기 북부 공공거점병원 유치해 양주 아트센터 건립,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등 진행 중인 주요 사업 세부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양주관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사업의 일환으로 일곱빛깔 양주목 조선야행 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주 회암사지 경관조명 설치, 양주시 도시재생 뉴딜 공모 및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경기 꿈틀 등 양주시에서 현재 적극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보이는 부족한 사항에 대한 점검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더 발전하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간담회의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감동 양주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